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뭐예요? 문자대요. 얘가 될 만한 새끼리처럼 얼마나 해줘 있잖아. 여기는 뭐예요? 여기 특별히 병원 관리실. 주치의들이 자주 방문하기가 해요.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기가. 방문하기가 자르고 채용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설정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죠. 형제라고 봐야겠죠. 저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. 법인 2사에만 장악하면 전쟁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행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.